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야? 역전! 1등이요. 근데 진짜 인정이야. 이거 심리의 고도전이야. 고도전! 할 거지! 우와, 진짜 대박! 은근 내가 지분이 있어. 우와, 미술표. 승부서를 진짜 잘 만드셨다. 왜 고퀄리티야? 킹바다. 아니 왜 박수 유도하세요? 나도 모르게 치고 있어. 하영 언니는 승부욕도 승부욕인데 약간 열정. 맞아, 열정. 약간... 열논. 열정논? 뭐든 열정! 열정!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잘 안 쓰는 단어를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에서 봤는데 보통 이 노래를 잘 해보고 싶다. 이 노래 지지 않아야겠다. 라는... 아육 때 우리 씨름 나갔을 때 씨름 이기려고 밤마다 운동을 혼자 무게 엄청 쳐봐. 맞아, 맞아, 맞아. 막 이러면서 나 씨름 일절 할 거야. 너무 귀엽다. 밥도 많이 먹었잖아. 진짜 씨름 할 때? 너무 웃기다. 언니 무거워지려고. 아 귀여워. 너무 많이 나가려. 진짜. 밥 많이 먹을 거예요. 이런 일도. 이런 일도. 진짜 귀엽다. 뭐야! 진짜 고퀄이야. 부담스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크로미스 나인데이의 승부사는 누구일지 한번 순위를 덮고 매겨보려고 합니다. 저 이제 냉장고에 붙어도 되나요? 어, 나도 붙이고 싶어. 찾아가자, 우리. 우산. 다 꽂지 마. 잠깐 여기 있어. 아우. 아니 없어. 손이 밀려. 송아영을 잃으라니까. 일단 송아영. 인정 인정. 그리고 이채영. 생이는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인정 인정. 지선이. 지선이. 지선이는 못하는데 열심히. 깡이 있어, 지선이가. 아 나경이도 송아영이. 그리고. 디테일해. 나경이, 나경이. 나경이. 나경이와 슈즈와의 싸움. 가자. 가자. 그리고. 우리 규리. 못하지만. 은근 잘하지 않아? 은근히. 우리 규리. 꾀가 있어. 꾀. 맞아, 꾀돌이야. 그래, 열심히 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네. 칭찬해. 칭찬해. 우리 막내? 하연이냐, 막내냐. 줘봐.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깍두기. 깍두기? 이제 운동? 오케이. 나는 한 양이 세고, 그 다음이 나경이 같은데? 맞아. 나머지에 팔고 밀어놔야 돼. 아, 그럼 이렇게 해. 1, 2, 3, 4. 아, 1, 2야? 이렇게, 위아래로. 위아래로. 아, 역대급이야. 손이 안전적여 보인다. 잠깐, 잠깐. 일단 한 명이 진짜. 그렇다. 1, 2, 3. 2, 3. 1, 2, 3. 2, 3. 2, 3. 룰 하나 빼고는 없는 거죠? 2, 3. 2, 4. 2, 3. 이게 룰이에요? 이 노래가 나오면 서로 안아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뭐야, 설마 더운 거? 더운 거 버티기? 아, 제일 많이 껴 입기 아니야? 이게 뭐야? 제일 많이 껴 입기 아니야? 잠깐만, 우리 패션라인에서 그때 가져오신 거 아니야? 진짜. 바지 많이 입어야 해. 바지 찾아, 바지. 할 수 있지? 그럼. 아니, 근데 은근 새로운 언니 이런 거 잘해. 바지도 있네. 벌써 혼자 일어났어. 규리 언니가 상품이 없으면 별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 바지 상품은 다 어마어마. 어? 어마어마. 오! 굉장히 다 두껍구만? 이게 얇아. 옷 벗을까? 이거 뭔데, 빼나? 한양 아우터 입고 있는데 괜찮겠어요? 이미 하나 입고 있죠? 또 벗을 거야. 아, 그래? 어. 이미 계산을 다 해놨지. 오케이. 머리 물러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네. 재밌겠다. 시작! 시작! 이야! 파이팅! 역시 스피드야! 아, 진짜 잘해. 뭐야! 아, 웃겨.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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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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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세러우리. 아, 둘 다. 아, 둘 다 똑같은데. 아니, 배 앞에 엉덩이. 배 앞에 엉덩이. 배 앞에 엉덩이. 배 앞에 너무 엉덩이. 아니, 아니. 멋있어, 나. 봐봐. 아니, 알겠어. 풀관리 잘해. 이제 롬스 알았잖아. 하나 왜 이렇게 하잖아. 그래도 입으면서 다른 걸 찾는다, 몸으로. 롬스. 롬스. 몇 코나 갔다가. 아니, 언니. 옷이 원래 이렇게 떠서 너무 부끄러웠어. 아, 너무 웃겨. 아, 귀여워. 뭐야, 혜영이. 우와, 여태급이야. 아, 처음보다 혜영 언니처럼. 혜영이 셔츠는 너무 세게 된 거야. 나아악. 나무탕을 더 입을 수 있잖아. 그만! 그만! 이게 뭐야? 파일! 아니, 진짜 왜 해? 이거까지 해줘. 이거까지 해줘. 야, 머리 좀 정리해. 세롬아님 머리. 아니, 여기가 더 많죠? 이거 내가 해야 된다고. 와, 재밌다. 와, 여자 너무 재밌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서로 한 번 안 하죠. 와, 진짜 귀여워. 가지가 킹바다. 이거 안 치는 거야? 0.5점? 0.5점. 아, 진짜 너무... 하영 언니 지금 골반만 48인치야. 아, 몇 겨울 입은 거야? 모르겠다. 오케이. 여전히 정리해. 여자. 아니, 세롬 언니가 좀 끼는 옷을 입었어, 많이. 좋겠지? 좋겠지? 우리 멤버 바지 다 입었다. 9개 이제. 와! 와! 야, 많다. 됐다. 몇 개요? 몇 개요? 하영 씨가 13개고, 세롬 씨가 11개. 우와! 우와, 하영 진짜 많이 입을구나. 다행이다.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네! 아깝다. 진짜 아깝다. 아, 귤 언니가 더 많이 입어주면 돼. 원래 이길 바람이 없는데. 이렇게 막상 하면은... 진짜! 아, 근데 이거 보는 게 너무 웃겨. 진짜 웃겨. 그냥 엉덩이가 점점 가까워진 거야. 시작! 오, 예스! 저기 앞에 이거... 근데 귤 언니가 은근히 이런 거... 귤 언니 열심히 하죠, 빨리! 아, 열심히 하고 있어! 빨리, 빨리! 와, 이길 바람이 뭐였어?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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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빨리! 지고 있어! 귤 언니 지고 있어! 하영 언니 하나 더 입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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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바지를 많이 입으면 유리하네. 바지 뺏어! 바지를 많이 입어야 돼! 아니, 하영 언니 안 입지 마! 언니, 바지 뺏어! 바지 많이 입어야 돼! 바지 찾아, 바지! 바지 찾아! 바지 찾아! 바지! 안 돼! 바지 입어야 돼, 바지! 없어, 없어. 바지가 없어, 이제. 아니, 왜? 입을 때마다... 바지! 바지! 찾았다, 바지! 아, 이제 넌 뒤집어 벗었어! 아, 뒤집어, 입어! 괜찮아! 그냥 뭐해, 뭐해! 빨리 입어야 돼! 언니, 뭐해! 귤 언니, 바지 확보해 놓은 거! 아, 뭐해! 아, 뭐해! 아, 뭐해! 하영 언니 약간 여유로워, 지금. 왜냐면 상대가 귤 언니이기 때문에. 귀여워! 아, 저거 뺏어! 아, 저거 뺏어! 언니, 등에, 등에 말렸다! 아, 저거 뺏어! 아, 저거 뺏어! 아, 저거 뺏어! 아, 진짜 웃기다! 진짜 웃기다! 진짜 웃기다! 우리 덤돌이 다 나아줘! 나 덤돌이 다 나아줘! 뭐야! 얘, 내겹 말려줘, 그래. 그냥 이거. 아, 너무 작아! 시애 애초 남았어요? 아우터에 가야 돼. 아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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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 아우터! 언니, 깔깔이 이거, 깔깔이, 깔깔이! 하하, 두,二, 이잇! 귀여워, 귀여워! 웃기다! 으아! 으아! 너무 웃겨. 우와, 우와, 우와. 진짜. 큐리얼리스나 웃기다. 양이 압도적으로 크다, 굉장히.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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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번이 있다가 온거지. 아니야, 나 원래 이렇게. 이게 뭐야. 언니 벌레로 좋아해. 벌레로야. 벌레로가 대세잖아. 규리 언니 뒷모습 봐. 엉덩이 왜 이렇게 커. 잠깐만, 나도 좀 도와줘 봐봐. 너무 웃겨. 이게 너무 킹바다.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이거 일부러 왔어. 맞아, 맞아. 아, 귀여워. 우와, 우와. 언니 끝이야? 응, 끝이야. 아까보다 한 개 더 했네. 한이 형 혼자 한 번 더 해봐. 두 게임 났을 것 같아. 우와. 진짜 한이 형은 이길 수 없나 봐. 못 이겨. 아니, 나는 바지에 이렇게 한 쪽씩 넣고 있는데 한이 형 그냥. 흡! 흡! 그러니까 흡! 소리도 지금. 흡! 잘했어. 잘했어, 한이 형. 멋있다. 남는 게 뭘까? 상품 있잖아, 우리. 착장하셨던 옷을 모두 드릴게요. 우와! 아니. 아, 장난해. 한양. 우리, 우리 숙소해. 한양. 집에 가져오기만 해봐. 우와. 자리 없어. 순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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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 상대는 지선 씨, 원 씨고. 구팔지다. 하영 씨를 좋아서 같이 해 줄 팀원 한 분을 하영 씨가 고를 수 있어요. 이낙연. 이낙연. 오. 이낙연. 이낙연. 이낙연은 뭐야? 이낙연. 이낙연. 아, 이렇게 가는 거야? 나 나오는데, 나? 이게 뭐야? 할게요. 크롭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지. 아, 내가 볼라고. 이은이 안 보여. 오. 이은이 뭐야? 내가 배울 때가 있어. 이낙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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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낙연 진짜 잘해. 낙연이 고르기 잘해. 아, 웃겨. 다시? 아, 힘 빠졌어. 지센 때문에 질 것 같아, 지금. 굿팔지. 왜? 지센 띄워야 돼. 뒤에 있으면 안 돼, 지센. 앞으로 나가.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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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그러워. 진짜.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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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머리가 진짜 늘어. 아, 수원이라고 해서 말을. 야, 수원이라고 하네요. 아, 수원이라고 하네. 나영이, 나영이 끈질기다 진짜. 아 너무 웃겨 나 허기 나와 아 나 잘하네 아이고 힘들어 귀엽다 아니 하영 언니가 이러고 하는데 엄두가 안 난다 미쳤네 뽀요 아니야 뽀요 저거 다 인하격 누가 뽑아지냐고 미쳤네 이거 다 나와야 돼 귀명이 다 나와야 되는데 어? 티셋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대박이다 저희가 또 특별히 준비했고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 캡쳐된 사진 액자로 뽑아줄게요. 와! 잠깐만. 맞네. 뭐가 맞네? 일단 송하영을 이겼다. 맞죠? 맞는 거 같아. 맞죠? 다음 라운드 볼까? 하영 씨 힘들진 않으세요? 아, 아뇨. 근데 내가 했는데. 넌 뭐 했냐? 현재 대결은 하영 씨가 원래 아이디어를 한 번 냈었던 뭐지? 이름하여 프로, 주종, 경기입니다. 와, 진짜 재밌겠다. 내가 아니라니. 나 못해. 철인 3종 경기 프로, 틴, 닌. 소연이 장갑 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저거 끼고. 그런 거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응원 미치겠다. 응원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꺼? 내 장갑 너무 두꺼운데? 한쪽씩 끼까? 아, 한쪽씩.. 공평하게? 시- 작! 일부러 양쪽 다르게 지금? 이게 어떻게 까요? 그냥 비닐 밀어 까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니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잡은 거야? 천하 침착해 천하 잡아 뜯어 아니 안 잡혀 아 귀여워 하영이 엉덩이.. 엉덩이.. 집중했어 선생님 천하! 천하! 아니야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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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 침착해! 천하 침착해! 아니 리얼 천하! 뭐야 뭐야? 어 그걸 얇게 해가지고 어? 와 한영! 뭐야 이거? 똑같아 천하! 침착해 봐 아니 침착하긴 한데 뭐야? 진짜 한영은 뭘까? 오늘 안 해 천하! 난 잘못해 한영 조금만 천천히 해봐 언니 조금만 천천히 해봐 천하! 소연이 기다려 주자 아니면 이 친구들 그냥 하는 거 어때요? 그 끝날 때까지 여기야 너 하고 있어? 음 음! 오오 오셨어 와 저기 서연은 아직도 안 끝났어 너무 세일이 없네. 서현이는 원래 항상 도와줘야 해. 우리 혜영이. 야, 혜영이 거 좀 많이 꼬여 있는데? 아쉽네. 아파. 진짜 미렀네. 아니, 얘 안 잡히잖아. 안 잡혀. 얘가 갈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줘. 도와주고 있어, 지금. 여유롭다. 여유롭다. 됐다, 됐다, 됐다. 와, 진짜. 뭐야? 하영 언니 어떻게 한 거야? 와, 하영 언니 장난 아니다. 나경아, 보여줘. 난 준비 됐어. 와, 하영이 진짜 빨라. 언니 숨을 쉬고 있는 거 같지? 언니 숨을 쉬어줘? 와, 진짜 잘한다. 아... 와, 베블렀대요? 동시에 할까요? 동시에 해요, 어떻게? 동시에 해보자. 동시에 해보자. 시, 동시에? 다어로우니 잘 알았어. 오! 아 귀여워 아 대박! 아, 저기요. 아, 저기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와, 하영이 뭐야? 이거 신기하죠? 완성이죠? 와, 진짜 잘 온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신기해, 이제는. 선물, 선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어, 뭘까? 여기 진짜 선물이 다 너무 좋다, 세련되고. 나는 꼭 이기고 싶어. 그거 몇 라운드 거예요? 2라운드. 감사합니다. 뭐야, 2라운드? 열어줘. 하영 너무 좋아 보여. 감사합니다. 뭐 뭔지 알아볼까? 2라운드. 자, 나경아 일로 와. 네. 자, 하나, 둘, 셋. 우와, 뭘까요? 안녕. 아,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맞아? 액자야? 보자, 보자. 나경아 나 이거 가져가. 아, 너무 귀엽다. 아니요, 오늘 너무 귀여운데요? 사진 빼고 귀엽지 않아? 난 귀여운데? 진짜 행복해 보여. 나경이, 나경이 강아지 같아. 이거 두 번째 사진. 그러네.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자. 우와. 난 이게 불안하다고. 나도. 열어봐. 뭘까? 헬로. 아, 이건 품일 거야. 아, 석당도 있네. 여기 안에 잘 봐봐. 안주라도 들어. 잘 찾아봐, 하나 있을 거야. 아니야, 진짜 너무 따뜻한 선물이에요. 아니, 뭘. 덕지덕지. 이제 겨울 다 지나가는데, 그치? 사랑 언니 마음이 충족하겠다. 저 지금까지 하영 씨가 압도적으로 높은 세력으로 좀 압도적인 건 압도적인 것 같은데 저희 막내 지연 씨에게 기대를 걸어보고 우와, 막내야. 지연아 이겨줘, 제발. 이번 대결은 균형 감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시만 우리 지연이.. 걸어다니다가서 넘어지는.. 저희 지연이 중심 못 잡아요. 혹시 국어 지문 하나 하던데? 별절 중에서 버늘의 실깨기! 이상한 척 안 해주셨지. 대단한 게임인 것 처럼.. 정상한 척 안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지연이 집중력 좋잖아. 맞아. 그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그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탈왕둥이야 가자. 탈왕둥이 가자! 나라 탈랑둥이! 탈랑둥이! 이거 상품으로 이거 오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건 안 주셔. 실버는 실버는.. 반면을.. 진짜 재밌겠다. 한 번 해봐도 돼요? 지연아 그거 침 많이 바르면 안 된 거 알지? 어?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생각보다 쎔! 아 그 백지 안정적여 보인다. 아 귀여워! 아 백지연아! 우와! 봐봐 백지연 잘하는 데까 이런 거. 우와 진짜 빠르다. 탈랑둥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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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애가 튕겨져 나가네. 우와.. 우와.. 아.. 너무 웃겼다. 야 지연아 실전에서 약하면 어떡해. 저 빨라졌어. 아 그래? 어.. 말이 돼? 완승이다. 진짜 신기해. 인정 인정. 근데 뭔가 예상했어. 하나도 이긴 게 없나? 어. 열심히 했나? 어 예쁜? 아 잠깐만 저 불안해요 저거. 아 이거 싫어요. 혹시 실가 바늘. 아 잠깐만. 왜 움직여? 우와 뭐야? 군방인가? 하나, 둘, 셋. 어? 어? 뭔데 뭔데? 뭐예요? 진짜? 진짜? 뭐라고? 진짜 예뻐. 우정팔찌 이런 건가? 우리 우리 로고도 있어. 우와. 목걸이. 우와. 아 귀여워. 대박이다. 귀여워. 언니 진짜 아니야. 이상한 것만 되다가 드니까 더 감동이. 그걸 넣어버렸네. 그걸 넣어버렸네. 아 이름이 새겨져 있다, 팔찌. 진짜? 우와. 막영. 약간 안 잃어버리겠다. 근데 약간 영어로 써져 있으면 되게 예쁜 것 같아. 생각했어. 지금 약간 눈뽑이. 약간 약간 눈뽑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근데 나도 그 생각했다, 이거. 대회. 죄송해요. 이렇게 열나 보세요, 이럴 거 같아. 전화번호 있어야 돼. 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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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우리 뽀삐들. 우리 뽀삐들. 역시 뭔가 이름이 걸리면 진짜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 송하영의 승부나이. 이어서 제가 우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챔피언. 사람은 항상 겸손하러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풍스타인 파이팅! 감독님 파이팅! 좋았어, 챔피언. 좋았어, 언니. 근데 괜찮겠지? 그럼 안 괜찮지. 그러면 하지 마. 이거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넣으면 잘 넣어줄게요. 나 메스점이니까 메스점을 잡을 거야. 이온님 왜 머리가 움직여? 너무 세요. 이거 두꺼번에 안 와요? 약간 이렇게 하면 얼굴이 안 움직여요.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세요. 아직 하지 마세요. 놨어요. 놨어요. 야, 얘 살아있어, 얘 살아있어. 얘 살아있어. 오늘 채널 라인은 주행땡을 지켜라. 어떡해, 얘 너무 티 나는데? 어떡해요. 미치겠네, 미쳐버리겠네. 아무도 집에 못 가. 나만 죽을 순 없어, 다들. 짜렀어! 놔! 놔!